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렉서스 신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을 렉서스가 공개했구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비 좋고 고급스러우면서 내구성 탄탄하구요 아담한 사이즈의 SUV를 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리뷰 자세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렉서스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렉서스 LBX에 대한 정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름부터가 낯설고 생소한 모델입니다 렉서스 LBX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렉서스의 완전히 새로운 소형 SUV 라인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모델이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가 된 게 아니라 이전에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을 전기차 위주로 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풀 하이브리드 방식의 소형 SUV가 렉서스 LBX입니다 렉서스는 기존의 렉서스 UX라는 소형 SUV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작은 모델이 렉서스 LBX입니다 이름부터가 꽤나 독특한데요 보통 렉서스의 네이밍은 UX, NX, ES, LS 이렇게 이니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신차는 LBX라는 이름을 씁니다 LBX라는 이름의 뜻은 렉서스 브레이크트루 크로스오버라는 뜻인데요 렉서스가 발표한 의미는 세그먼트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분야의 차라고 하는데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소형 SUV보다 더 작은 초소형 SUV라고 그냥 인식될 것 같습니다 렉서스 LBX의 플랫폼은 TNGA-B 플랫폼으로 토요타 야리스 크로스 모델과 공유하죠 파워트레인이 독특한데요 1.5L 3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두 개의 전기모터가 결합된 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렉서스가 가장 잘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렉서스에서 신뢰하는 파워트레인 방식이죠 변속기는 ECVT 무단변속기가 결합하여 출력은 134마력에 토크 18.9를 발휘하는데요 차량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이면 넘치진 않겠지만 모자라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 기본이고 전륜구동 선택 시에는 후륜에 토션빔이 적용되며 4륜구동까지도 지원을 하는데요 4륜구동 선택 시에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후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4륜구동 적용 시 후륜에 모터가 하나 더 탑재되는 최근 렉서스 4륜구동 모델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E4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경우 지금까지 출시되는 렉서스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실내에서는 차량 크기는 작지만 화면은 꽤나 큰데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9.8인치 중앙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일본 기준으로 올 가을 런칭 예정이며 국내 출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 차량이 바로 렉서스에서 완전히 새롭게 출시한 렉서스 LBX입니다 아직 모델명도 입에 잘 붙지 않아 조금은 어색한데요 일단 디자인의 첫인상은 만족스럽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렉서스 RX 풀체인지 디자인보다도 저는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렉서스가 쭉 그간 고수해오던 스핀들 그릴 디자인을 조금 더 다듬은 유니파이드 스핀들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스핀들 그릴 초창기에 약간은 괴기스럽던 모습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렉서스 LBX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그 크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크기 비교를 위해서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작은 SUV인 베뉴와 같은 브랜드에서 한 체크 위인 모델 UX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베뉴와 비교하는 건 경쟁 모델이 아니라 크기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비교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베뉴와 비교 시에는 전장, 전폭, 휠 베이스 모두 조금 더 LBX가 큽니다 높이는 베뉴와 비슷한데요 약간 박스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베뉴보다 월등히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셀토스, 니로, 코나, 트렉스, 티볼리보다는 작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렉서스 UX와 비교하면 높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작은 수치를 보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베뉴만한 렉서스를 누가 얼마나 산다고 이런 걸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SUV의 경우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고려하시지만 의외로 50대 이상의 소비자 분들이 선호하는 사이즈가 이런 차량인데요 이제 자녀분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나서 주로 혼자 타실 때 이런 작은 소형 SUV를 선호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는 중형급 이상의 큰 세단이나 SUV를 운행하시다가 노후에는 부담없이 작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기통 가솔린의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연비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예상 연비는 20km를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이며 효율성 부분에서는 정말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문제나 충전 문제로 인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파워트레인이죠 그리고 국내 출시 모델에서도 사륜구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륜구동까지 나와준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전륜구동만 출시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국내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 LBX의 경우 차체 강성과 소음 차단 방음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초소형 SUV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작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소비자들에게도 나름의 만족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렉서스하면 내구성 내구성하면 렉서스로 대표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난 서비스 센터 가기도 귀찮고 고장 없이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렉서스를 많이 구매하시죠 저희 집에도 패밀리카로 렉서스 ES300H가 있는데요 현재 20만 키로를 넘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잔고장이 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정말로 높은 차량이에요 렉서스 LBX 전면부 디자인은 렉서스스러움이 묻어나면서도요 새로운 느낌이 확 들고 초소형 SUV지만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간 전조등은 마치 눈썹을 치켜 올린 것처럼 되어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하단부에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유니파이드 스핀들 그릴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렉서스 차량들이 이런 쨍한 원색이 잘 안 받는 디자인이라 생각하는데 렉서스 LBX의 경우 파란색이나 노란색도 보시는 것처럼 무난히 소화할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갖췄는데요 렉서스도 그걸 알고 있는지 LBX의 경우 상당히 다양한 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도 무난하고 좋지만요 이런 쨍한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일상에서의 소소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진처럼 화이트 컬러를 보니까 역시 화이트가 또 예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면부 디자인만 보면 초소형 SUV가 아닌 마치 스포츠카처럼 느껴지는 디자인인데요 보닛 라인과 헤드램프 라인이 약간 도요타 86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작은 차구나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휠은 17인치와 18인치가 적용됩니다 루프는 블랙으로 처리하여 투톤이 적용되어 차가 더욱 낮아 보이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렉서스는 또 도장 컬러를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잘 뽑아내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도 약간 주황빛 같은 황금빛 도는 컬러인데요 실물로 보면 정말로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SUV임에도 휠 디자인을 무려 7가지나 제공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모든 휠이 다 멋집니다 버릴만한 디자인이 없어요 얼마나 렉서스가 LBX에 진심인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완전 블랙으로 도색된 휠부터 사틴 그레이로 도색된 휠과 투톤 휠까지 초소형 SUV이지만 저렴한 맛에 타는 초소형 SUV가 아닌 고급화 전략을 위해서 노력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경우에도요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가져 안정감 있는 비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렉서스 상위 모델들과 동일한 좌우 통합형 테일램프를 적용하여 시밀러 룩을 갖췄습니다 보통 이런 크기의 SUV를 만들면요 조금은 유치하게 느껴지는 모델들도 존재하는데 렉서스 LBX는 크기는 작지만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중후하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묵직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렉서스 LBX 트렁크 공간의 경우를 보면 초소형 SUV임으로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렉서스에서도 골프백 한 개만 들어가는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시트가 6대4 비율로 또 폴딩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풀플랫이 되는 게 아니어서 살짝 불편할 것 같긴 하고요 이번에 렉서스 LBX의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 심플하면서도 하이테크한 느낌의 최신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 초소형 SUV이지만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을 지원하고 중앙 모니터는 9.8인치로 무선 애플카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만 되어도 충분한데요 핸들 디자인은 3스포크 타입으로 최근 출시된 렉서스들과 동일합니다 뭐 세그먼트가 소형이라고 해서 핸들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싼티나게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구조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잘 나온 것 같고요 기어 변속기도 전자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실내 레이아웃만 보면 멜세데스 벤츠 C클래스와도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요 앰비언트라이트는 50가지를 제공하는데요 벤츠처럼 막 화려하진 않고요 간접 조명 방식이라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50대 이상 분들이 타신다고 생각해보면요 너무 화려한 C클래스 앰비언트라이트 보다는 이런 은은한 간접 조명 방식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송풍구는 상단부 수평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차분한 인테리어의 구성입니다 센터 콘솔 부분을 보게 되면 터치스크린 내부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비상등을 비롯한 볼륨 조절과 몇몇 버튼들은 아직 아날로그 버튼으로 남겨놓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주행 중에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첫차로 렉서스 LVX를 고려하시는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에 익숙하지 못한 연령을 가진 소비자분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어 변속 방식도 버튼식이나 컬럼식, 다이얼 방식 등 최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은 아직까지 역시나 직접 잡아서 기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렉서스는 대부분의 기능에서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으로 신차를 만드는 듯 보이네요 그리고 중앙 9.8H 모니터를 통해 무선 애플카 플레이를 사용하여 수입차의 단점 중 하나인 순정 내비게이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요 다른 렉서스 모델들과의 인테리어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확실히 다음 세대 렉서스 디자인이라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초소형 SUV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잘 쓴 것 같네요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트 컬러도 다양하게 제공하는데요 블랙, 브라운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산, 베이지 시트도 선택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분위기는 한체그 윈, 셀토스, 코나, 티볼리, 트렉스와 비교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의 니즈에 딱 맞는 차량이 렉서스, LBX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비스포크 방식, 즉 맞춤 제작 방식을 통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인테리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비스포크 옵션은 아마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렉서스가 비스포크까지 LBX에 적용하는 걸 보면 초소형 SUV 고급화 전략에 진심인 부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초소형 SUV답게 2열 좌석은 절대적으로 좁습니다 뭐 아무리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한들 크기적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2열 공간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위 모델인 UX 혹은 NX를 고려하시는 편이 맞고요 렉서스 LBX는 사회 초년생 분들 혹은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3040 아니면 노후에 편하게 나 홀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부담 없이 타고 다니기 좋은 차량을 고민하는 소비자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렉서스에서 완전히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죠 렉서스 LBX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큰 차량을 선호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 분위기상 국내에서는 많은 판매량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초소형 SUV이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방식의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그리고 최신의 렉서스 인테리어까지 적용된 모델이라 국내에 출시된다면 어느 정도 수요는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렉서스 LBX에 이어서요 앞으로 렉서스 소식 자주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렉서스 신형 NX40H 시승기와 렉서스 RX 풀체인지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렉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